그때의 블레스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에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스 사람이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 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스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고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 신이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이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떡을 들이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돼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들이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